안녕하세요 드러머 임용훈입니다 이번에 프리그룹 샵에서 설 특별 할인 행사 한정 수량만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됐고요 날짜는 1월 23일부터 1월 30일까지 그 기간 동안만 그렇게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품목은 오른쪽에 펄 익스포트 EXL 시리즈 왼쪽에 있는 디케이드 펄 디케이드 메이플 시리즈 그리고 DW5000 싱글 페달 그렇게 3가지 품목만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짧게 연주를 해볼 건데요 그걸 들어보시면서 전혀 믹스하지 않은 날것의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익스포트와 디케이드를 짧게 연주한 영상 들어보시면서 구매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